이제는 진짜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더 이상은 조금 그냥 내려놓는 게 맞지 않을까, 나를 위해서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괜찮아. 일단 이거 확정해서. 직원님, 첫 번째 드레스 다 입으셨어요. 보여드릴게요.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독특하지 않은데 괜찮아? 네가 이런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. 헤어지지 않고 잘 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. 괜히 진짜 떨리네. 동건 압력, 입장. 결혼식이 이런 기분이겠구나라고 처음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.